뷰티 새싹 최유정씨 네 감사합니다 무대 왼쪽에서 무대 옆쪽에서 한번 넘치는 매력의 소유자이시죠 뷰티 꿈나무로서 좋은 모습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쪽부터 포즈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섹시한 뷰티 꿈나무의 모습입니다 가운데로 한번 부탁드리고요 네 굉장히 고급적이시네요 오른쪽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불러드릴게요 자 대기드 해주시고 이미주씨 와 네 대단하십니다 네 굉장히 아름다우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잠시 대기해주시고요 잠시 매력 우리 광나레스는 과감한 변신도 두려워하지 않는 뷰티 고수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고수다운 멋진 포즈 이미 취하고 계시네요 왼쪽부터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떤 사진이 나올지 굉장히 궁금해지는 네 가운데도 봐주시고요 네 오른쪽 사진을 오른쪽 네 손으로 대신 나오고 계십니다 네 조금 아프실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것 네 아름답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뒷모습 찍으시겠답니다 네 다음에 나오실 분 좀 부담되실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택배 모델 하느진씨 네 나오셨습니다 왼쪽부터 호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뷰티 만넥 언니의 솔직담백한 입담을 기대해봅니다 네 가운데도 한번 부탁드리고요 네 여기 런회의인지 제작발표회인지 조금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른쪽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마찬가지로 왼쪽부터 촬영을 할텐데요 네 뷰티군단의 뷰티풀한 포즈 부탁드리겠습니다 왼쪽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운데 네 가냥 각색이 뷰티를 가지고 계시네요 오른쪽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네 단체의 사진 촬영 여기까지 아 다같이 네 네 헷갈리실 것 같습니다 다시 하십니다 네 왼쪽부터 다시 한번 같은 포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가운데도 한번 가실까요 네 마지막으로 오른쪽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만 내셔주시고요 저희 이영신 피디님 함께 모시고 또 단체 사진 남아있습니다 사진 촬영이 좀 남아있습니다 네 피디님도 굉장히 아름다우십니다 왼쪽부터 동일하게 포즈 갈텐데요 앞쪽으로 좀 나와주시고요 프로그램의 성공을 기원하면서 파이팅 넘치는 포즈 왼쪽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가운데 네 마지막으로 오른쪽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이상으로 포토 타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